귀여워 이게 뭐야 뭐야 보급 먹으려면 차도 하나 있어야 되고 차 하나 위로 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내려서 차를 먼저 챙기고 총 한 자로만 들고 보급을 먹고 이번 판 목표는 에디베 그로자 정도 그리고 테이곤은 파밍이 잘 되니까 여기 하우스 몇 개 털어주고 이게 보급받기 제일 좋은 동선 같아 차 하나 구해주고 비밀 열쇠다 그게 제일 무서워 처음에 이렇게 내려서 중부하는 애들 이제 보급받기 이제 온다 보급받기 이제 온다 보급받기 지나간 느낌인데 조기인데 너무 멀어 가자 가서 털고 있는 친구들을 해치우자 왼쪽에 사람 보인다 명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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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다 아 꽃받칠 안보여 너무 아쉬운데? 아 못잡는다 아 SR 누가 누가 쏘고 있어가지고 쟤 때문에 못잡았다 어디 안에가? 왠지 아 이제 막 체인코러 가면 잘 봐봐 어? 그로자인데? 어떡하지? 그로자 써야겠지? 벌렀다 귀여워 이게 뭐야? 그로자 육백꽂혀있네 뭐야 따라가자 오 죽어있어 이거 하세요 3번으로 가세요 아 3번이면 안되는구나 니들 자식 아 자꾸 2번에서 하니까 2번에서 3번에서 하려고 했는데 다 죽더라 집에서 가야 아 자꾸 이만해서 못살라니까 죽더라 아 왜 당장사야 아 너무 아파 쟤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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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도망 못 가게 바퀴 까버립 내 바퀴도 까면은 둘중에 승자는 하나 타고 가야 될 거 아냐 월쩡한 차를 타고 가야 될 거 아냐 아... 아... 이게 맞아? 무서우니까 런 런 이렇게 죽을 수 없어 제세동기도 했는데 이 차만 그래 이 차는 밖에 두 개 까져도 탈만해 그 친구 언니 또 올 것 같은데 약간 빠이토지 데려다 와 올라가는 길이 있어 아... 그 친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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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선생님 그 친구 그 친구 아... 그 친구 그 친구 와 삼주기는 살았다 와 삼주기는 살았다 술샷 이 차 멀쩡하네 이리 오너라 여기 추억의 담벼락이네 이제 차 버리고 하자 저 엠포 잘 쏜다 세우는 느낌 괜히 봤다 걸렸다 아 괜히 봤어 제가 포기할 쯤에 지금 좋아 좋은 딜교였다 아 차 없는데 다행 엠포 구친구 우와 쟤다 다행히 엠포 구친구 엠포 구친구 엠포 구친구 엠포 구친구 엠포 구친구 엠포 구친구 자유랑 맞장떠야될어 히히 석쿨 자가 보인다 자막 사람있어 역시 아우 씩 못 닦는 거지 오오! 오오, 하하하하 간사기야 허, 무서워 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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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 허허허허, 무서워서 떠는 거 아니다 어, 기다리다 우리 싸울 때 올라가자 저기 있다 자리가 완전 좋지가 않아 여깄어. 배울 잘못 가지고 왔어. 둘이 싸워야겠다. 7탄. 너무 많이 쐈어. 왼쪽 웃어. 소쿨. 나 빼고 4명. 집에 2명 싸우고. 아 이거 잡았어야 되는데. 양감 만들어 줄게. 무조건 잡아야 돼. 양감 만들어서 얘를 죽이고 얘를 자리를 싸야겠다. 기절이야. 아끼지마. 아 젠장. 아 이게 제세동계가. 쟤는 무서운데. 두개나. 좋은데. 다 담배라고 내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우와. 아 레논. 나 왼깍지. 진짜 못쓰는데. 다 담배라. 선빵 필수. 경박기. 이게 맞나? 다 담배라. 다 담배라. 잘 걸어. 다 담배라. 다 담배라. 지지. 아 이거 사로다니. 아 제세동계 너무 싫다. 나도 제세동계 있어. 왜 이렇게 많지. 지지. 유파. 다이수. 아 힘들었다. 치킨 먹지. 와 나 진짜 잘 쓴다. 와. 그러다 먹으면. 안쫄어도 돼. 근데 웬만하면 1대를 이기는. 와 이거 술탄 들어갔네. 와 이거 술탄 들어갔어. 조금. 술탄 좀 뒤에 떨어진 줄 알았는데. 오지마야. 오지마하염병. 이쪽으로 오지마하염병. 와 얘 피봐봐. 근데 여기서 왜 안죽었지. 여기서 엄청 많이 잤는데. 막기 싫어가지고. 안죽어. 아 자꾸 살아나. 아 자꾸 살아나. 아 해. 여기 있다. 미치겠다.